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국들의 피파랭킹 지금부터 함께 알아오시죠 검은별이라는 별칭을 지닌 가나가 61위 중동의 아르헨티나라는 별칭을 지닌 사우디아라비아가 51위 적갈색이라는 별칭을 지닌 카타르가 50위 노란 분단이라는 별칭을 지닌 에콰도르가 44위 불굴의 사자라는 별칭을 지닌 카메룬이 43위 붉은 단풍잎이라는 별칭을 지닌 캐나다가 41위 사커루라는 별칭을 지닌 호주가 38위 작은 거인이라는 별칭을 지닌 코스타리카가 31위 카르타고의 독수리라는 별칭을 지닌 티니지가 30위 태극전사라는 별칭을 지닌 대한민국이 28위 백적군단이라는 별칭을 지닌 폴란드가 26위 사무라이 블루라는 별칭을 지닌 일본이 24위 아틀라스의 사자라는 별칭을 지닌 모로코가 20위 하얀 독수리라는 별칭을 지닌 세르비아가 21위 중동의 모래폭풍이라는 별칭을 지닌 이란이 20위 용이라는 별칭을 지닌 웨일스가 19위 테란가의 사자라는 별칭을 지닌 세네갈이 18위 양키스라는 별칭을 지닌 미국이 16위 적색 십자가라는 별칭을 지닌 스위스가 15위 하늘군단이라는 별칭을 지닌 우루과이가 14위 삼색군단이라는 별칭을 지닌 멕시코 13위 불덩어리군단이라는 별칭을 지닌 크로아티아 12위 전차군단이라는 별칭을 지닌 독일이 11위 다이너마이트라는 별칭을 지닌 덴마크가 10위 다석방패군단이라는 별칭을 지닌 포르투갈이 9위 오렌지군단이라는 별칭을 지닌 네덜란드가 8위 무적함대라는 별칭을 지닌 스페인이 7위 삼사자군단이라는 별칭을 지닌 잉글랜드가 5위 청색군단이라는 별칭을 지닌 프랑스가 4위 하양하늘군단이라는 별칭을 지닌 아르헨티나 3위 붉은악마라는 별칭을 지닌 벨기에 2위 삼바축구라는 별칭을 지닌 브라질이 1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